오늘은 빌립보서 열 번째 말씀입니다 마음 속에 진주를 키우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의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보내고 있는 편지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내적인 부분을 내적인 영역 즉 성도들의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적인 요소는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해요 왜요? 우리들의 삶에 내 내적인 영역 내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수치로든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어쩌면 흔히 내 내적인 영역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적인 영역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더 귀하고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나의 내적인 상태가 내 삶에 고스란히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요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삶에서도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 가운데에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행동도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불만이 가득하고 죄가 많은 화가 많은 사람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사람은 거칠고 부정적인 행동을 자주 나타내게 됩니다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의 불이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태워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대표적인 아홉 가지 열매를 보게 되면 많은 부분이 내적인 영역에 관련한 열매들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 변화와 그 열매들이 어디에 많이 맺혀집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내적인 영역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적인 영역 가운데에 아름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이 일부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정말 하나님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깨어져 버렸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에 예수를 닮아갈 때에 상실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소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품고 닮아야 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의 성도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해서 그 내면의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가게 되고 그 삶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부분의 내적인 영역을 번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요 기쁨이에요 기쁨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차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쁨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거예요 오늘 4장에 이르기까지 빌립보서에서 무려 18번이나 똑같은 단어가 기록되고 있어요 기쁨의 사전적인 정의는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즉 즐겁고 행복한 감정을 우리는 보통 기쁨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기쁩니까? 여러분 언제 기뻐요? 네? 잘 안 들려요 퇴근할 때 아 기쁘죠 퇴근할 때 기쁩니다 또 휴가 갈 땐 더 기쁘겠죠? 네 또 언제 기쁩니까? 네? 월급 날 굉장히 직장인들이네요 거의 네 안타깝습니다 되게 되게 네 그래요 기쁩니다 월급 받을 때 또 언제 기쁠까? 학생들은 언제 기쁩니까? 시험 봤으면 성적을 잘 맞았을 때 장학금을 받았을 때도 기쁘죠 어떤 사람은 첫째도 먹을 때요 둘째도 먹을 때요 셋째도 나는 먹을 때라 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삶의 목적은 먹는 거다 또 어떤 때 기쁩니까? 소개팅에 나갔는데 내 생각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왔어 앞에 너무 기쁘죠 잘되면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이 기뻐요 그거는 진짜 여러분 이 밖에도 사실은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요소들은 삶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대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항상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매일 기뻐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이 바울의 겉면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여져요 아니 내 삶에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열매와 결과들이 있으면 그래요 기쁠 수 있죠 하지만 삶이 그렇진 않잖아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기쁨을 강조할까요? 바울이 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때요? 핍박과 고난과 위협이 있는 시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순교에 이르기까지 하는 상황이에요 즉 상황적으로 보면 기쁨의 시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의 시기와 슬픔의 시기와 절망의 시기가 맞아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봐도 그래요 지금 스승이었던 명적인 스승인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보금에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위협하기도 하고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보냈던 에바브로 디도는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함께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신앙을 떠나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도 있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 관계적인 마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에요 즉 교회의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기뻐할 수 있는 요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 안에도 기쁨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쁨은 도대체 어떤 기쁨입니까? 상황과 환경, 물질의 부요함, 성공과 명성이 주는 세상적인 기쁨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의 근원, 기쁨의 주체는 4절의 가장 앞에 나오는 한 단어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실수로 너무나 큰 범죄를 짓고 감옥에 갔고 사형선고를 받게 됐어요 이 사람이 사형선고를 받기 전까지 평생을 감옥에서 자유함이 없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형선고에게 갑자기 무죄선고가 내려지고 감옥에서 풀어지게 돼요 알고 보니까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서 이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감옥에 풀려난 사형수가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준 그 사람을 잊을 수 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의 삶에 새로운 삶을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울 것이 분명해요 사랑한 청년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심지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신분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게 되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적으로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는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라고 우리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적으로 기뻐할 이유도 없을 수는 있지만 내 삶의 근원적인 기쁨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장 17절과 18절이에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야마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해 하나님으로 말미야마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 하박국의 상황은 어때요? 남유다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강대국들에게 침략을 받고 몰락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보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남유다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을지라도 즉 세상적인 기준에 충족하는 것들 세상에 기쁨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고 그 기쁨이 작은 기쁨이 아니라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작곡가 손경민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들을 이분이 많이 작곡하셨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행복, 은혜, 충만, 감사 그 찬양의 가사들과 내용들이 너무나 진솔하고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분의 삶 가운데에 행복이라는 그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이 두 살 때에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버지가 하셨던 회사도 부도가 나서 빚더미의 집이 가라앉았어요 자신의 어머니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두 아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됐고 어머니는 가사의 도우미, 산후 도우미, 식당과 판매원 등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셨어요 본인도 간증하는 나이가 41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본인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자전거를 타고 신문배달을 시작했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구두방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20살이 돼서 다른 친구들이 다 대학에 갈 때에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대학을 가지 못하고 팥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배고픔과 서러움, 대학에 간 친구들로부터 오는 단절과 외로움 말할 수 없는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자신이 한 번도 불행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왠지 돌아보니까 항상 밤늦게 일하고 돌아오신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셨대요 매일같이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도 고난이 있을 때에 욥기의 말씀을 붙들고 이 고난조차도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시고 단련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었다고 간증해요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리 많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찬양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참내 기쁨과 행복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며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 내 삶의 형평과 상황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주 안에서 생겨나는 그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적 요소는 무엇이냐면 관용이에요 5절입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타인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 즉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받아들여주는 것이 관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가장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관용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었던 죄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내린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주일날 여기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로마서 9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만 본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엄청 두들겨 맞고 우리의 삶과 육체는 상처투성이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말면 뭐예요? 용납해 주셨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내 삶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코 내 의로움이 내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빌리포 성도들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관용을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관용을 너희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실천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다 동일해요 고린도 후서도 디모데 전서도 디도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관용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결국 그 관용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부드럽게 돼요 그 관용을 경험한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해요 또 관용이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의 신뢰를 받게 해요 여러분 이렇듯 관용은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고 큰 힘이 있어요 여러분 관용이 우리가 좋은지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왜 관용이 잘 드러나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욜로라고 하는 이 시대적 가치 자신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철저하게 살다 보면 결국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게 만들어요 내가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내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져주고 손해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관용은 철저하게 타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겸손과 낮아짐으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겸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낮아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모두 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관용이에요 그 사람의 약점을 그 사람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것 바울은 이러한 관용의 근거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마지막 절의 이야기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즉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주님의 재림과 관용이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할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즉각적으로 내가 이야기해서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혼내서라도 그 사람이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 그 일을 한다면 굳이 내가 조급하게 비판하고 심판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은 상과 위로를 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자들은 내가 행하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적 요소는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린 나오라는 단어예요 메리조라고 하는 나누다라는 단어와 누스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즉 뭡니까? 염려는 마음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즉 마음이 가치 있고 마음이 좋은 생각에서 어떤 생각으로요? 잘못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누어진 것 그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중에도 긍정적 염려와 부정적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하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염려인 걱정이죠 여러분 하는 염려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2023년을 시작했어요 뭐가 염려가 됩니까? 공부와 학업, 진로와 취업, 다이어트와 외모, 가족들의 건강 관계의 문제, 연애와 결혼, 경제력과 미래 이 밖에도 너무나 많은 염려들이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요 어떤 청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 때문에 오히려 나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염려는 결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성경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봉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라고 하는 단어는 신장을 뜻하기도 하고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예요 즉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를 더 잘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염려는 그 어떤 득도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염려가 현실적으로 많은 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이 걱정과 염려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한 염려였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로 하여금 내가 분명하게 자녀를 주겠다 그 약속이야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도 인간인지라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례, 아내였던 사례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계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염려는 그로하여금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하고 그로하여금 결국은 그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믿음이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믿음은 동시에 자리할 수가 없어요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을 사실상 그렇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욱이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불의심에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그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잠식시키고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이고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의 염려를 다 죽게 받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의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손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 하반전에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 아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어린아이에게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이 본인에게는 굉장히 큰 염려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자신의 염려를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의 염려와 걱정은 대부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염려를 자신에게 맡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결코 기도가 알라딘 램프의 진이와 같지는 않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염려가 단숨에 해결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 염려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길 소망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안에 있었던 염려와 수많은 불안의 마음이 멜로배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에 찾아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대요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의 군대가 수비하고 방어진을 치고 호위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붙으신다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는 1월 1일입니다 2023년을 계획하고 생각하면서 소망도 있고 기쁨도 있을 거지만 여전히 내 삶의 미래 앞에 불안하고 염려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의 미래 앞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랑한 청년 여러분 기도하기로 원해요 나의 문제와 나의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진주는 바다의 보석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조개는 딱딱한 조개 껍데기 안에 값비싼 진주가 들어있어요 내면의 성숙과 성장은 마치 우리 안에 진주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추는 사람 진주를 품는 사람이죠 우리의 내면의 기쁨과 관용과 평강과 평화가 너무나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적인 요인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보금이에요 보금 기쁨의 근원은 뭐예요? 주 안에서 관용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염려가 아닌 평강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조개가 탄산칼슘을 통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조금조금씩 내 안에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보금이 우리의 내면의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금이 존재함으로 말미야마 그 보금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관용과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